네, 우리 존경하는 임종덕 의원님이 자꾸 저를 이슈화를 많이 시켜줘 고맙네요. 제가 오늘 예산 질의하려고 했는데 꼭 다시 이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장관님, 계엄령을 선포할 때 건의를 하잖아요. 어느 장관이 건의하나요? 지금 계엄은 해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그렇죠. 해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두 분 다 충안고 출신이죠? 앞으로 될 후보자. 그게 뭐 그거하고는 별. 하여튼 뭐 두 명이 계엄을 건의하는 두 명이 계엄 충안고 출신이에요. 실시에 만약에 계엄이 될 확률이 거의 없지만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방첨사령관 세 명이죠. 어떻게 계엄은... 아니, 계엄을 묻는 답에나 답변하세요. 그 세 분이... 세 분이 핵심 요원 아닙니까? 방첨사령관은 그때 계엄이 선포돼 뭐합니까? 합동수사 단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계엄사령부에 관련된 것은 합참이 계엄사령관이 돼서 각 지역사령관들이 다 동원되는 게 계엄인데 세 분만 있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지금 핵심은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 계엄사령관은 다 통제하는 거고요. 방첨사령관. 이 세 사람이 핵심이에요. 실시간에. 그리고 국방부 장관 예정도 충안고. 방첨사령관도 충안고예요. 그러니까 국민적 의혹이 있고. 그럼 국회에서 가반수 찬성이면 해제가 된다. 박근혜 탄핵 때 방첨사에서 계엄사 문건 만든 거 알고 있죠? 지금 아까 임종정... 박근혜 탄핵 때 만든 거 알고 있죠? 이거 법원에서 실제용이 아니라 훈련용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무혐의가 된 거고요. 만든 건 사실이에요. 훈련용이 됐든 실제용이 됐든. 알고 있잖아요. 그건 훈련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무혐의가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만든 거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반을 못 넘게 하기 위해서 무더기도 구속시킬 수 있는 안들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 알고 있죠? 그때 언론이 떠들썩했는데 몰라요? 그때도 연습용인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을 무더기로 구속을 시켜서 가반을 못 넘게 해제를 못 넘게 하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의의 주체도 충항고,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실시간에도 국방부 장관, 방점사령관 이런 분들이 포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는 거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김용련 이렇게 충항고 동문을 장관시키면 안 되죠. 방점사령관도 마찬가지. 지금 당장이라도 지명 처리하면 계엄련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